허웅이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직접 현재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해명했는데요. 특히 그는 유튜버의 병엑스이냐 로맨스가이냐라는 시답자는 질문에 둘다라고 답을 하며 로맨틱 이미지를 끝까지 버리지 않았습니다. 허웅에 따르면 수술 강요는 없었으며 사랑했고 책임지려고 했습니다. 허웅 측은 전 여자친구와 결별한 이후 3년간 지속적인 금전 요구 및 시달렸다. 사법 절차를 통해 가해자들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허웅 측은 A씨의 평소 행시를 문제 삼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A씨가 반격에 나서면 여론은 뒤집혔죠. A씨는 허웅의 임신 중절 수술 강요와 당제 관계 등을 주장하며 증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허웅과 A씨 간 녹취록도 공개됐는데요. 녹취록에서 A씨는 내가 때려서 나 이 부러졌고 내가 내 이미지 생각한다고 나 병원 한 번 안 데리고 갔고 내가 내 발목 잡지 말라고 나 중절시킨 것 아니냐고 소리쳤습니다. A씨 변호인에 따르면 2021년 허웅과 A씨는 한 호텔 술집에서 만나 다퉜습니다. 당시 이별한 상태였던 두 사람은 호텔 밖으로 나와 다툼을 이어갔고 이때 허웅에게 맞아 치아가 부러졌다는 게 A씨의 주장인데요. 이후 허웅은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쳐다보니 A씨를 호텔로 끌고 올라가 강제로 관계를 했고 이 과정에서 두 번째 임신을 했습니다. 3억 원이라는 금액도 임신 중절 수술의 대가로 허웅이 먼저 제시했다고 하죠. 이렇게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비난 수위가 높아지자 허웅은 7월 5일 유튜브 채널에 직접 출연해 해명을 했습니다. 허웅은 영상에서 두 번의 임신 두 번의 수술은 절대 내 강요가 아니다라고 전 여자친구 A씨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병엑스이냐 로맨스가이냐 그 사이 애매한 선에 있는 것 같다. 병엑스 쪽에 가까워 보인다라고 유튜버가 이야기하자 허웅은 둘다라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전 여자친구의 두 번의 임신과 두 번의 수술이 자신의 강요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주장에 대해 허웅은 아니다. 절대 아닌데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것 같다고 반박했는데요. 또 두 번째 수술 전 나이 일단 골프하자나 등 무성애한 답변으로 비판받은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만 보인 거다. 모든 카톡은 다 가지고 있지만 두 번째 임신에 관해서는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었다며 본인의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상황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저는 공인이고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아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했다며 이후 함께 여행을 가고 꽃다발을 보낸 것도 당연히 사랑했었고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왔고 잘 만나고 싶었다. 그래도 그쪽에서 제 아이라고 확신을 하고 주장을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좋았고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요. 메시지에 대해서도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제가 잘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서 제가 잘못한 거 인정하고 전체를 보면 저는 그러지 않았고 정말 좋아했던 사람이라 노력하려 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전 여자친구 자택에 무단 침입해서 메시지를 작성했던 것에 대해서는 시인하면서도 그 당시 헤어지자마자 다른 남자가 생겼다. 다시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했었고 사실 서로 집에 비밀번호를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너무 보고 싶은 마음에 편지 썼다. 사랑하는 마음을 적었다. 내용은 없었다. 편지지가 없어서 식탁에 쓴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 여자친구를 구타해 이가 부러지게 만들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적 없다. 그 사람을 지키고 싶으면 지켰지 때렸다는 게 이해할 수 없다. 호텔 박사이드 쪽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서로 다툼 속에서 그 친구가 저를 잡았는데 뿌리치는 과정에서 라미네이트를 했던 것 중 하나가 떨어진 것이라고 반박했는데요. 이어 전 여자친구가 언급한 3억은 허웅이 먼저 제시한 금액이라는 주장에 관해서도 전혀 아니다. 첫 번째 중절 수술 이후에도 X했다. 거의 대부분 혼인신고하라는 시기였고 항상 마지막엔 돈을 요구했다. 처음에 저한테 X해서 그게 안되면 같은 농구선수들한테 보내고 그게 안되면 부모님한테 보내고 그게 안되면 기자한테 보낸다고 강도가 세졌다. 돈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결국 돈이었다. 중절 수술했으니 거기에 대한 합의금을 달라는 거였다. 돈은 안 줬다. 수술 비용은 제가 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수술을 자신이 강요했냐는 질문에 전혀 그런 적 없다. 저는 사랑했어서 낳으려고 했고 결혼하고 싶은 생각은 항상 있었다.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왔고 책임지려고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두 번째 수술을 택한 것에 대해서는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도 안 좋았다. 시기상 아예 임신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임신이라고 말을 하니까 시기적으로 안맞는 부분도 있었고 여자친구 쪽에서 혼인신고 먼저 하자고 얘기했는데 가족 간의 문제도 있고 순서가 있기 때문에 맞지 않아서 그렇게 선택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혐의를 받았다. 그때부터 돈의 액수를 얘기하면서 혐의를 받았다. 그때 큰 돈이 없어서 전 여자친구가 제 동생한테 빌려서 돈을 보내라고 했다. 심지어 그때 기사까지 보내면서 혐의를 하고 압박을 했다. 수사기관이랑 같이 얘기돼서 약속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약속을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던 와중에 힘든 상황이 오고 비판이 너무 많이 늘고 사실과 다른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용기내서 오게 됐다.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하고 진실이 밝혀질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허웅은 고소사실 공개 이유에 대해 강도가 날이 갈수록 점점 세지고 마지막 5월 5일에 받았는데 그때 챔피언 결정전 시기였다. 그러고 나서 X보는데 너무 힘들었다. 공인으로서 결정한 부분에 있어서 힘든 결정이었지만 이걸 끊어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다. 당연히 비판적인 얘기가 저한테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지금 너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서 출연하게 됐다. 지금 많은 질타를 받고 제가 잘못한 부분 받아들이고 제 사생활이 국민들에게 노출돼서 죄송한 마음뿐이고 저를 사랑하는 팬분들께 라고 말을 끝냈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허웅의 인터뷰가 끝난 뒤 영상 말미에는 A씨 지인의 제보가 이어졌는데요. 지인 B씨는 A씨가 허웅을 만나기 전부터 단남에서 일하던 없어 아가씨였나? 나는 물음의 사실이라고 답하며 투자받고 다 했다. 아예 템프가 불렸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인 C씨는 A씨가 허웅을 만나기 전에도 중절 수술을 한 적이 있다. 내가 아는 것만 4번이다. 제가 그래서 예보고 너 진짜 요술 자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전했는데요. 이러한 허웅의 대대적인 언론 플레이에 A씨 측은 헌당하다는 입장을 즉각 전해왔습니다. 결국 허웅은 자신의 행위를 그럴듯하게 포장했을 뿐 결과적으로 A씨의 주장이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 A씨 측의 입장인데요. 허웅의 주장을 미루어 봤을 때 A씨와 다툼 중에 상해를 입혔으며 A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편지를 남긴 것 또한 시인한 셈이라는 것이죠. A씨의 법률 대리인 노종원 변호사는 허웅씨가 A씨를 때린 게 아니라 라미네이트가 손에 맞아서 떨어졌다고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본인이 일단은 때렸다고 인정한 것이라며 연인관계의 구타로 인한 공포감이 지속된 상태에서 원치 않은 관계를 가지게 될 경우에 강제 해당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허웅씨의 주장을 바탕으로 데이트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 중에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노 변호사는 허웅씨는 전 연인 A씨의 주장에 대해 자백하기 위해 유튜브에 나온 것 같다는 게 저희의 입장이라고 말했는데요. 특히 여러 차례 임신 중절 수술을 한 경험이 있다는 내용에 대해선 사실 무근이라며 A씨는 현재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단호히 선을 그었습니다. 또 침자가 의심된다는 허웅의 발언에 대해 그는 5월 13일 관계를 맺고 5월 27일 극초기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그 후 6월 14일 임신 중절 수술을 하게 됐다. 5월 13일에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은 양측 모두 다툼이 없는 사실인데 어떤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저희는 모르겠다고 황당함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허웅 측에서 주장하고 싶은 바는 A씨가 중절 수술을 수시로 하는 사람이며 수술과 돈벌이를 어떤 대가 관계로 보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던 것 같다. 하지만 철저하게 사실 무근인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허웅 측에 더 불리해지는 듯한 느낌인데요. 그 와중에도 끝까지 로맨티스트가 되고 싶은가 봅니다. 지저분한 사생활 폭로전으로 대중의 피로감이 더해진 가운데 직접 입을 연 허웅 거듭된 호소로 추락한 명예를 되찾을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과연 허웅의 언론 플레이가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A씨는 이러한 허웅의 행보에 어떻게 맞설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